자 오늘 그 4월 29일날 손혜석 선수하고 챔피언 타이틀전 헤비급 도와줄 팅매드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UFC 활동하고 있는 백성그룹 강경호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에 원챔피언시 계약한 김경록이라고 합니다. 저는 AFC 같은 날 출전하는 귀동조 라고 합니다. 자 그래서 오늘 뭐 할거는 이제 제가 이 초기전의 초기기술들을 맛보면서 이 UFC, 원챔피언시 그 다음에 AFC의 귀를 이제 불어 넣어주신다는 기분으로 뭐 100% 치면 이제 시합을 못 나가니까 한 30% 정도 해가지고 만에 살짝 한번 보여주면서 기운을 한번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. 레슬링이 특힌데 저는 로우킹으로 하겠습니다. 로우킹으로? 로우킹 사다 쳐야 됩니다. 네. 최고의 과정에 신뢰할 수 있도록 기운을 팍팍 담아서 차도록 하겠습니다. 잠깐 한번. 아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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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어 주택기가 싼타 나라가지고 싼타의 시기주쵸. 끝차기. 일단 팔 하나 얼굴로 가자고 앞에 멈추겠습니다. 쟤는 살짝. 네. 느낌만. 네. 그리고 이거. 얼굴. 얼굴. 이렇게까지 올라오는 줄 몰랐는데. 네. 얼굴을 상단하잖아요. 배는. 으! 연말에 AFC 이 차량 행사인데. 국민의팀이. 제공 multipl 하기로 드렸을 것 같은데. 진짜로. 제가 닦감을 맘는다 한 느낌이 아니라. 여행을 받았다. HP. 하하하하. 저는. 아유. 유상우성대 꽃님들이 활용을. 미들캬을 차는 척 하면서 꽃킥이. 오오. 아유! 으아유! 아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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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이렇게 미들캬 많이 차거든요. 미들캬도 많이 차는데. 미들캙도 안 받고? 이쪽..ег십만.. 이렇게 이렇게 따갑게 차는데? 차는 척 하면서? 혹시 지금 유튜브보 partpartyそれ 좀 부탁드려요 하여간 오늘 4.29 하부ioè연시학을 위해서 전쟁 dışannendo 왔는데 기운을 읇와주는 우리 아들 같은 연자들 dessa 인사 한번 다시 전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